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제네시스 G90 3.8 AWD 럭셔리 모델이구요 이 차량의 연식은 2019년식 주행거리는 12만 9천키로 주행했습니다 차량의 제일 큰 장점은요 성능 진단받은 보험이력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구요 저희 아차에서 이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에 10kg까지 엔진 미션 보증해드리고 있는 모델입니다 차량 컨디션 살펴보도록 할게요 탑쪽 보시면 썬루프 있습니다 전면 유리쪽 스톤칩 보이지 않구요 본내쪽도 살펴보시면 관리상태 좋습니다 범퍼쪽 전방센서 전방 레이더 전방 카메라 있구요 측면으로 돌아와서 휠컨디션 생활기스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쪽 2.8위로 40% 이상 남은거 확인했구요 사이드미러 컨디션 양호하네요 부어쪽 눈콕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2열 휠컨디션 생활기스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구요 뒤쪽 3.23으로 45% 정도 남았습니다 후면부 테일 램프 네 깨짐 없구요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고 트렁크 내부 공간 살펴볼게요 전동 트렁크입니다 내부 공간 넓게 마련되어 있고 깔끔하게 유지도 잘 해주셨네요 다음 보조석 측면이구요 2열 휠컨디션 생활기스 보이지 않습니다 도어 쪽 네 문콕 보이지 않고 사이드미러 안쪽에 후축방 있구요 바깥쪽 컨디션 양호합니다 측면 카메라 있고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 생활기스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타이어는 미시린이구요 실내 옵션 볼게요 실내 탑승하기 전에 시트 보시면 투톤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가죽 컨디션 좋아 보이구요 운전석 보조석 전동 메모리 시트 탑재되어 있습니다 렉시콘 사운드 되어 있구요 시동 걸어볼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12만 9천 484키로 주행했습니다 핸들 뒤편에 전동 핸들 있구요 작동 잘 되고 패드 시프트 음성인식 핸즈 프리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습니다 핸들 뒤편에는 전자식 파킹이 있고 차선이탈 방지 기능이 있구요 앞쪽 보시면 HUD 작동 잘 되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선너표도 개방감 좋게 들어가 있구요 앞쪽 ECM 룸밀러 블랙박스 하이패스 있습니다 센터패시아 쪽 운전자 보조 기능으로 안전한 운행도 가능할 것 같구요 내비게이션 탑재되어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360 어라운드 뷰 작동 굉장히 잘 되구요 전방 카메라도 깔끔하네요 아래쪽 스타트 버튼 있고 듀얼 오토 에어컨 탑재되어 있습니다 오토 스탑 버튼 오토 홀드 버튼 드라이브 모드 버튼 있구요 가운데 핸드폰 무선 충전도 이용 가능하시구요 운전석 보조석 열선 통풍 시트 있고 핸들 열선 들어가 있습니다 컵홀더도 두 개 마련되어 있구요 뒤쪽 볼게요 네 리어커튼도 탑재되어 있고 작동 잘 되네요 2열 이동할게요 2열 이동했습니다 공간 보시다시피 굉장히 넓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뒷자리 컵홀더 이용도 가능하시구요 이 차량 워크인 시트 탑재로 편리하게 이용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가운데 보시면 뒷자리도 오토 에어컨이구요 워크인 시트 조작 가능하시고 양쪽 다 열선 시트 있습니다 리어커튼 조작 버튼 있고 AV 시스템 조작도 가능하시구요 수납 공간 안에는 USB 단자 시가 잭으로 충전 이용도 가능하세요 시트 볼게요 네 가죽 손상 전혀 보이지 않구요 앞쪽에는 거울이 있습니다 엔진룸 보러 갈게요 엔진룸 외관 제일 먼저 보시면 깔끔합니다 네 살펴보았을 때 외관상 루유 보이지 않구요 엔진 소리 일정합니다 화부 점검 전에 성능 기록부 보고 올게요 화부 점검 시작할게요 뒷타이어 편마모 없습니다 앞쪽 등속 조인트 찍힌 갈래짐 없구요 이어서 반대쪽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찍힌 갈래짐 없습니다 앞쪽 이동에서 엔진이랑 미션 쭉 살펴볼텐데요 아래쪽에 언더 커버로 못 보여드리는 부분들 성능 점검 기록부 함께 봐주시구요 다음으로 앞타이어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찍힌 갈래짐 없습니다 반대쪽도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찍힌 갈래짐 없습니다 이 차량 4륜이구요 화부 점검 마칠게요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제네시스 G90 3.8 AWD 럭셔리 모델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이 차량 성능 진단받은 보험이력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구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해주셔서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구요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온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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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